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복생 성자 주셨던가 주 예수님 신상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나의 기쁜 소식 널리 날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하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에 안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하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성실하게 소식하여 하나님의 존귀연과 세상에 손 빛나서는 찬양하는 그날까지 목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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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